흐흐흫 마리야 살려줘 너.. 아아악! 어딨어 얘 그밤이 꼈어 이거 재설정하고 기다 돌아가는거 아니냐? 그니까 그거 키를 내려놔 꿀밤아 너 빨리 꿀밤을 빼줘 어떻게 빼지? 콩콩콩콩 자하 난 쨍이 똥짜로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의 꿀밤이랑 같이 아무도 못 깨는 맵 점프맵 아무도 못 깨는 점프맵 한번 해볼거에요 할거에요 우리 어디로 갈거야? 여기 우리 쫙 여기는 깼으니까 신이 되는 길은 나중에 하는걸로 하고 여기 하늘길, 지옥길, 모래길 이렇게 세개를 깨보자 오늘은 엄청 시시할거 같다 진짜? 응 그러면 하늘의 길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정할까? 야옹 뭐야 오우 일단 하늘에서 시작 아아악! 자루나 한 번에 못 넘어오니 어 뭐야? 이거 죽으니까 호물은 나오는데? 에? 목숨이 없나? 아 아니지 내가 저장을 안했네 아 여기 체크포인트 어허허허허 디옥 들어가 짜잔하고 가보자 벌써 쉬워 그러게 깼쓰 약간 신전 같은 느낌인데 내 앞에 있는 친구 이상해 왜 막 뒤로 달려 진짜? 아 저 친구 아이템 쓰고 있네 신의 머리 있잖아 그 뭐야 그 사기템 어 잠깐! 여기다! 응! 저 친구가 알아서 가주는데? 이동해 주는데? 어! 내 친구 길 알려주나봐 우리! 어! 뭐야 빠르다! 빠르다고? 어! 꿀범이 왜 못 느꼈지? 그니까 너 왜 못 느끼고 지나갔냐? 여기! 여기! 좋았어! 야 너무 쉬운데? 그니까 너무 쉬워! 뭐야 이게! 오! 야우 싸움 싸움! 야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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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다! 아유 마지막이 이런 느낌이었구만! 어 뭐야! 더 있네? 지옥이래! 근데 이리로 가자 우리! 어! 어! 이제는 지옥인데 여기 앞에 뭐가 더 있는데? 여기는 조금... 어! 열쇠다! 열쇠? 어! 설마! 어! 어! 잠깐만! 무슨 열쇠인데! 어디서 쓰는 열쇠지? 모르겠어! 이게! 잠겨있는 점프사랩들이 있긴 해! 아! 일단 챙겨보자! 어! 챙겼어! 어디서 쓰는 거지 이거? 나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저기 길 없어! 오케이 오케이! 죽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자는데 이리로 가볼까? 열쇠를 챙겨서 가볼까 그러면? 지옥으로요? 어! 저기도 지옥에도 열쇠가 있어! 그리고! 열쇠를 모아보자! 그래! 그럼 우리 죽으면 안되네! 그러면은! 모래의 길에서 쓰는 건가 혹시? 모래의 길에서 쓸 수도 있고 이게 알고 보면 2층에 드래곤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잠겨있는 곳이 있거든? 혹시 거기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은근 두꺼워 조심해! 어! 뭐야 두꺼워! 이런 건 1인칭! 어! 어! 모밤미는 1인칭 안하고 깼지! 나는 1인칭 해야지! 두꺼운 거! 여기 되게 멀다! 잘 와! 그리고 여기서 머리 조심해야돼! 이런 데는 뛰다가 머리 좀 떨어져! 어! 맞아! 맞아 맞아! 극혐 극혐! 응! 슈! 슈! 조심! 어! 왠지! 어! 왠지! 어! 왼쪽으로 부딪히다! 어! 바퀴 나간다! 그럼 오른쪽으로 또 밀려! 어! 세 걸음 오면 오른쪽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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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너무 어려운데? 점프! 점프! 이게 죽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맞아! 더 어려워! 여기 뭐지? 왠지 날아가는 것 같아! 아! 그릇쩍! 아! 진짜? 그릇쩍인가? 이거 근데 너무 멀지 않나? 그냥 못 가! 이 바닥에 뭔가 수상한 게 있긴 해! 어! 근데 저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이거 이상한데? 어! 혹시 아래에서! 아! 길 있다! 이런 투명한 길이!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내려봐! 아! 그러면 길이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야! 근데! 잠깐! 무섭다! 쭉쭉 가면 될 것 같아! 예쓰!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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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날 뻔했다! 여기서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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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왜저렇게 점프역이 좋아 보이지? 아! 어제부터ню니까 그냥 pi 자 nets 점프를 좋다고 얘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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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우 진짜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왔어 다음은 쉬운 길이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잠깐만 여기 조금 위험해 세월이를 잘해야돼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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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자루 화이팅 어! 틀렸어 틀렸어 예쓰 아 너무 무서워 어! 키있다 어? 뭐야 키있다 키있다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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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뭐래 이게 빨리야 뺏기 그래도 안죽어도 되는거 아니 죽어도 되는거 어 죽어도 되는거 알았어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해놓진 않았다 여기있다 왠지 키를 얻어야 될 것 같아 어 여기 키있던데 아까 보니까 어 떨어졌다 어 떨어지면 안돼 왜 자루는 참 많이 죽네 야 이제 두번 죽었거든 세번인가 얼마 이번에 한번도 안죽었는데 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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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미다려지는 좋아 저장 저로 갔어? 음 나..위에 있는데 잘한다 Peterson 천천히 오세요 금방 갈게 아 이거 대각선으로 매달려지는구나 응 대각선으로 매달려져 몰랐구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은 어떻게 가 이거 시프트로 했어 아 무서워 머리 조심해야 돼 이거 다시 갈게 예 야 오 실수했다 그 위에 진짜 무서워 저거 사다리 지나고 나면 아 아 저기 잘 잡을 수 있을까 자리를 오 너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어 진짜 무서워 어 잠깐만 이것도 시프트인가 아 아니다 여기 매달리면 되겠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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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얍 여기가 좀 제일 좀 귀찮은 것 같아 무서워 여기 점프 이렇게 좀 작은게 많아가지고 맞아맞아 뭐 이게 이 사이로 아 아 예스 좋았어 왜 뭐야 아무 일도 없어 그래? 다시 내려오는 것 같던데 아니야 아니야 예스 이런거는 다시 1인칭으로 바꿔서 슉 예스 오우 좋아요 어 이거 혹시 빨리 가지는건가 그거 뭐 같애 아 맞네 아 점프하면 안돼 오우 인정 인정 달려야돼 달려야돼 아 아 어려워 어려워 아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지가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별걸 모르고 점프했어 뒤로 가면 되네 그냥 너무 빠르면 잘보었어 우허헣 요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 웃는대에 야 마지막이 근데 나도 점프했다 점프하면서 아차있어 엘맨 예스 아 안돼 떨어졌다요 예스 예스 꿀파밍 연쇄 가져왔다 에휴 챙겼다 챙겼다 깔아 퀴가 SVT거든 어 뭐 A, B, C랑 뭐 이런건 다 어딨지? 그러게? 여기 뭐야? 이걸 깨다니 해변의 길에만 남았는걸? 저쪽에 있는 문이 매우 수상해 해변의 길 가보자! 어? 잠깐만 저쪽에 있는 문이라면 꿀밤이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되나? 그니까! 저쪽에 있는 문이 어디야? 다른 쪽에 문이 있었나?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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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수상했지? 아직 갔어야 되나 봐 근데 문이 거기 밖에 없는데? 아 거기 밖에 없었어? 아니 못 보긴 했어 이 친구 뭐라고 말 안하나? 우히히 야오 뭐야? 이 친구한테 말 걸 수가 있는데? 이 우히히 웃고 있는 친구가 있어 어? 어떻게 말 걸어? 저리 가래 이거 물음표 누르면 말 걸 수 있는데 저리 가래 왜? 자루가 말하고 있어가지고 꿀밤이랑 말 안했구나 아 안됐어? 자루야 잠깐만 왜? 여기 뭔가 수상하는게 있어 그거 봤어? 뒤에 물 흘러나오는거 말하는거지 어 자루야 살려줘 아 어딨어 얘 그거 미켰어 이거 재설정하면 키가 돌아가는거 아니냐? 그니까 왜 키를 내려놔 꿀밤아 질질 mort 나 팔꿍 흘혀 어딨지 콩콩ächen 질질iser 촅악 콩Comm technologies 잘 살아- 깜짝 encontrar law 대단하다 아우 verste 연애 여기 비벼 비벼 어떻게 빼지? 콩콩콩콩 콩콩콩 재설정 해볼까? 야 이게 비벼 비벼 왜 이렇게 안 비벼져? 응 아예 안 움직여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고서 이렇게 몸을 막 왔다갔다 저렇게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아무도 못 깨는 점프맵 한 번 했는데 여기 하늘의 길 지옥의 길 모래의 길에서 하늘길 열쇠 지옥의 길 열쇠 그리고 모래의 길 열쇠 이렇게 세 개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해변의 길로 가라는데 해변의 길이 없어 없어! 해변의 길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해변의 길을 아는 여러분들 당장 댓글에 적어주세요 알려줘! 진짜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고 한참 막 두근두근 신나고 있었는데 나 길을 못 찾아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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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